인디아, 코리아, 화이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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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 말리알리폴리에 오빠, 젓가락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? 오빠가 젓가락 하는 법을 우선 가르쳐 줄게요 네 먼저, 오빠는 이게 가장 티피컬한 방법이야 검지랑 중지로 두 개를 하나 잡고 네 번째 손가락으로 이렇게 받치는 거야 받쳐서 이거는 가만 둔 상태에서 이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잡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이 떡을 이걸 밑에 걸 홀드 해주고 두 감지 중지로 이렇게 컨트롤 하는 거예요 오빠, 알아화됩니다. 을 Website you want to make real 이 에어컨의 요리가 생각 important 소통iest estos blocs 이시 altered asi you used to make eating the rock 왜 Success true? dangos 이 부분은 그냥 놓칠 수 없다 안한 것이다. 왜 이런식으로 할게. 내가 이렇게 한Villa 스틱크가 와있는estruct을 보여준다 이렇게 몇Villa 스틱크가 빠지지 않는가락이다. 손에 손을 위치해, 이렇게 스틱크가 아는게 시작된다. 그런데 band municipустido의 처음에 плат한 더 이런 foot을 만들어가지고 다른 복프로 값이 Vinut avec 토클ią 이걸 이렇게 두 번 press ㅋㅋㅋㅋㅋㅋㅋ 나所以, 제가 전에 봉투 때 디저특 주인---- 스퀘크 원칙이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. 두개의 스퀘크 사과는 이것은 간식과 룰색이뻐요 식당보다당 액체의 스퀘크와 그저 통제와 같이 거룩한 형이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은 이것은аются 액체의 스퀘크 원칙을 지원합니다. 그럼 두 번째 스틱스틱, 닭다리, 이스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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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티 라면과 면을 넣어서 매우 잘 어울려요. 이 라면이 좀 더 잘 어울려요. 이렇게 하면 돼요. 라면이 좀 더 잘 어울려요. 이건 좀 더 잘 어울려요. 응, 더 잘 어울려요. 더 잘 어울려요. 더 잘 어울려요. 이렇게 예쁜 메타를 벗겨야 해. etya이 FDP가 오빠에게 답답한 거예요. 오빠가 답답해는 게 중요한 것 같아. 만약에 diesen 부분에 대한 답답한 것만은 내가 여기면 다 시작한 것 같아. 이렇게 이 여기들이 우린 질문을 드리는 것 같지만, 내가 알아서, 그런지. 어떻게 한국의 주목을 과학하게 하기уляむ 거예요? 오빠가 eu랑 저에게 질문을 주지 못한 것 같아요! 난 네 나는, 오빠가 저에게 질문을 드렸어요. 지금 제가 처음부터 외국인의 위험을 보여 드릴게요. 아이고, 이런 거 같아요. 나는 왜 제게 이끌어는 거야? 그래서 제게 이끌어. 이건 우리의 제게. 우리의 점심에 대한 점심을 더 좋아하네. 저는 점심에 대한 점심을 더 좋아하네. 우리가 점심에 대한 점심을 더 좋아해요. 한번 볼까요? 먼저. 첫번째. 이제 어떤걸로 할까? 이거부터 비싸 편한걸로 아니면 메탈로 나무숭카락 이 메탈에 샵스티크가 있는 챌린지 제이야맨이 보인다 이렇게 아래야맨이 아예 제이야맨 그럼 봐봐 먼저 이거 다섯 개를 누가 먼저 하느냐 그 다음에 콩 일곱 개를 누가 하느냐 오케이 봐봐 그럼 챌린지 한번 돌아가 인디아 코리아 화이팅 화이팅 인디아 화이팅 인디아 화이팅 오케이 렛츠 두 챌린지 한번 돌아가면 말루 vs 코리안 마리알리폴리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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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할까? 응 리사가 시작해 그때부터 시작해 시작 시작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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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하하하 이겼다 빅터리 오케이 그러면 콩 상대 볼까? 근데 리사가 되게 빨리 잘한다 이건 세븐 세븐 빈스에요 리사 스타트 해 스타트 마리알리폴리아 itten 이럴쐈 그럼 우리 매운거 잘하는거 어때? 매운거요? 응 매운거 오빠 갑자기 코로나 아 근데 진짜 되게 잘한다 진짜 아빠 가이즈 조무스틱에 있는 홀드에 있는 발언이 없나 아랫폴라 땐 남을 챌린지 해도 아빠 위대의 스토바이트 버튼길래 구독해주세요 오빠 구독해주세요 구독해주세요 안녕 바이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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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바이